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지옥 2편. 아이반트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지옥에는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매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공간들 안에 사슬에 묶여있는 들였지만 그곳들에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나 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처해진 장소들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는 지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의 사람들 앞을 지나가다가 몇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한때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몇몇 목회자들이 지옥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나 역시도 내가 지옥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왜 그곳에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며 그들은 나에게 몇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한 목사의 이름은 제임스 을페이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적어도 100년 전에 영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후회하면서 자신이 작은 여자 아이들을 송추행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에서 음식을 팔던 사람들의 상품을 사치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음식을 훔쳤지만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기도해 주었지만 음식을 훔치는 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훔치는 것이 그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을 싫어했습니다. 지옥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를 쳤고 나는 몇몇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1초 안에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이야기들을 종소리를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다른 한 사람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죽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시아에는 자기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름의 철자를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 쇼, 해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보석상이었으며 아내와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자마자 지옥이 영혼이 갇히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 사람처럼 내가 지옥에서 영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점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의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영혼이 지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에게 말했던 것이었을까요? 지옥의 모습은 사람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을 설명하는 사진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었지만 지옥의 모습의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두우며 썩은 시체와 음식물 쓰레기와 유황 냄새가 나고 살을 녹여서 뼈가 드러나게 할 정도로 뜨거운 열이 있는 사방 수백만 킬로미터의 경고한 돌담 속에 사슬로 묶여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지옥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다 영혼이 받게 될 고문을 더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 1분도 쉬지 않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당신을 고문할 것이며 당신은 고문하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당신을 책임될 것이라는 점과 사탄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에 당신이 죽으면 경이로운 보아들을 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볼 때에 가장 큰 쾌감을 느낍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영들은 부처나 마오메트나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들은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의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뼈를 한 달에 걸쳐서 찬찬히 하나하나 잘게 도망내는 것보다 처참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처참한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지만 잘려나가지 않고 쪼개지지만 사지가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은 끔찍합니다. 나는 악한 영들이 대략 18살에서 20살 정도 된 소녀의 몸을 찢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본다면 그녀가 이 땅에 살아있었을 때의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은 그녀를 무려 400년이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두뇌와 같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출원하거나 사물들을 합리화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지옥에서 나에게 흥미를 주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서로가 하겠다고 다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특히 이 땅에서 자신들을 일컬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더더욱 경쟁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짜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천들로 불리고자 요구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가장 악한 거짓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재물을 탐하고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의복과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복과 음식을 훔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시험을 치를 때에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신도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처럼 당신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 완전하게 설명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악한 영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천국에 있었던 천사들과 천군들이었지만 사탄과 더불어 추방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한때 강력하고 아름다운 천사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천국에서 추방될 때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악한 영들 중에 어떤 영들은 지옥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며 어떤 영들은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매우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서 가지고 있던 힘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때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파렴치하고 심술궂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신도 파렴치하고 심술궂게 변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수천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리고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악한 영들의 모습이 그토록 흉측하게 변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들과 석상들과 불교의 부처와 이슬람의 알라와 힌도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나 석상이나 부처나 알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명을 기르고 그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며 새로 이 지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청했습니다. 지옥은 내가 보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탈출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끌려 올려갔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그 천사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500억 명 중에서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온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닥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고 천국의 곳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반 터뜨목사님의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지옥 2편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